전당대회 돈 봉투 의혹 사건으로 구속 수감됐던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가 보석으로 풀려난 뒤 가장 먼저 광주를 찾았습니다. 지난 총선에서 적잖은 지지를 보내준 지역민께 감사하다고 전하며 검찰과의 투쟁을 예고했습니다. 주현정 기자입니다. 지난 총선 옥중 창당에 이어 옥중 출마에 나섰던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 출마 선언문도 부인이 대독했습니다. 변하지 않는 국민과 함께할 송영길의 손을 잡아주십시오. 구속 수감 163일 만에 어제 보석으로 풀려난 송 대표가 오늘 국립 5.18 민주 묘지를 찾았습니다. 석방 후 첫 공식 일정에 나선 송 대표는 광주 시민에게 감사를 전하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지지를 해주셨고. 비록 낙선했지만 자신을 향했던 17.28%의 지지는 민주당에게 긴장을 놓치지 말라는 뜻의 지역민이 보내는 일종의 경고 메시지라고도 해석했습니다. 그러면서 앞으로는 광주에서 시들해져가는 호남 대망론 띄우기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전국적 정치인이 나오지 못하는 이 광주의 안타까움. 거기에 광주에 기반한 정치인이 전국적으로 공감을 얻을 수 있는 그런 메시지와 광주 정치를 대변할 수 있는 정치를 만들어내야 된다는 소명을 갖고 있습니다. 송 대표는 구체적인 향후 정치 행보에 대해서는 현재로서는 법정에서 무죄 판결을 받는 것이 우선이라며 말을 아꼈습니다. 자신의 혐의에 대해서는 정치적 책임에 있어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면서도 법률적으로 관여도 인지도 한 바 없다며 오히려 검찰의 각종 법률 위배를 입증하기 위해 헌법 소원과 위헌법률 심사 청구를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주현정입니다. 언제 어디서나 내 손 안의 뉴스 광주 MBC 뉴스 유튜브 구독으로 함께하세요.